국내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지난 1일 진행한 위메프데이에서 올해 최대 거래액 기록을 경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. 이날 하루 거래액은 378억 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 1 거래액입니다. 이는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역대 두 번째 최대 거래액인데요. 지난해 8월 1일 거래액보다는 무려 91% 증가했습니다. 1일 하루 총 주문 건수는 75만 7천 건에 달하며 총 판매 수량은 128만 개입니다. 이 역시 올해 최고 수치입니다. 이는 최대 55% 할인 혜택과 타임특가가 위메프데이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매시각 정각 인기 상품을 초특가에 판매하는 타임특가 상품 24개 중 12개 상품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. 명랑핫도그 통모짜 핫도그 1만 개, BHC 뿌링클 콜라 2천 개, 설빙 인절미빙수 3천 개 등이 모두 1초 만에 완판됐습니다. 1일 하루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완도산 전복입니다. 단일 상품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상품은 오션월드 이용권으로 2억 3천만 원입니다. 위메프의 김동희 영업본부장은 이번 위메프데이에서 올해 최고 거래액을 기록한 건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며 계속해서 고객과 파트너사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